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질을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 당대표라는 방탄갑옷까지 초입은 이재명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검찰이 추석 연휴에 작심을 하고 이재명 기소에 대한 충격적인 증거들을 터뜨렸죠 이에 법조계에서는 왜 검찰이 추석 연휴에 이재명과 관련된 증거들을 작심하고 발표했겠는가라며 이것은 한마디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이재명 너 꼼짝마 너 큰일났어 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라고 법조계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드디어 고 김문기 님께서 해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고 김문기 님과 관련된 이재명의 결정적인 증거들을 공개를 했으며 법조계는 이재명 사실상 끝났다 라고 대못을 박았습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결국 이재명 잡는다 지금 현재 검찰이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이재명 관련된 증거들을 공개 발표하고 나섰다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이지만 법조계는 이것은 바로 검찰이 이재명 기소 후에 재판 자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이 추석 연휴에 고 김문기 처장의 핸드폰과 노트북에서 증거를 찾은 것을 발표한 이후에 이번에 그 포렌식 노트북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충격적인 증거들을 또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2년 만에 이제 곧 법정에 서게 된다 재판의 쟁점은 허위사실을 말했는지의 여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이다 2018년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재명 대표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당시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치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아예 법조계는 끝났다고 봐도 된다라며 이재명 당대표 정치적 운명 큰 시련을 맞았다라고 법조계는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일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발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연동 용도 변경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다 둘째는 대장동 사건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초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다 셋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초과 이익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 보고받지 못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감사원 징계를 받을 수 있어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한 발언이다 이 중 검찰이 기소한 부분은 국토부 협박 발언과 김문기 몰라 발언이다 국토부 협박 발언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가 나머지 두 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담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이재명 대표의 편의를 고려해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법조계에서는 국토부 협박 발언보다 김문기 몰라 발언이 이재명을 침몰시키는 결정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토부 협박 발언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2015년 9월 백연동 부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 협박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공문과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 결과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4단계 정상량 용도 변경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며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라고 봤다 국토부가 성남시의 공문을 두 차례 보내기는 했지만 민간의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협조 차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대놓고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가 시켰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일개 성남시장 이재명이 국토부 공문을 수차례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 또한 황당한 논리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TV토론 중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는 호의 발언으로 기소됐다 기소됐다가 2020년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도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TV토론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위협에 다합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제한된 시간 안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TV토론회의 특성도 고려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여기까지는 좋았겠지 이재명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TV토론과 국정감사는 그 자체 무기감부터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대표는 도지사 사퇴까지 미루며 국정감사에 임했다 대장동 백현동과 관련해 세간에 떠돌던 여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이재명이 국토부 협박 발언이 나온 것이다 돌발적인 발언으로 인한 말실수로 보기 어려운 대목이지만 민주당은 같은 논리로 적극 어모에 나서고 있는 실종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이다 검찰 김문기 몰라 발언 고의성 입증에 자신감 보여 반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몰라 발언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을 완전히 자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SBS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초장을 알았느냐라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 도지사가 돼 재판을 받을 때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때인 2015년 1월 9박 11일 일정으로 김문기 초장과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김문기 초장이 이재명 대표를 수행했다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이재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김문기 초장과 이미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핵심 관계자는 김문기 초장의 유적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했으며 김문기 초장이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개인 노트북 등을 포렌식해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했다라고 검찰 관계자는 이야기했다 그 전에 검찰은 김문기 전 처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확실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고 발표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결정적 증거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고 김문기 초장의 노트북과 핸드폰 포렌식을 통한 증거에서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찾아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로 인하던 지난 2019년 성남지역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세미나에 당시 건설사에 다니던 김문기 초장과 함께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증거를 공개했다 성남시장 때에도 김문기 초장으로부터 대장동 제1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여러 차례 대면받은 사실도 복수의 성남시 관련자로부터 확인했다라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검찰은 추가 공개할 예정이며 고 김문기 초장의 노트북과 핸드폰의 내용들을 후에 계속해서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몰라 발언의 고의성 입증에 완전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데다가 김문기 초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장동 사업과의 관련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김문기 초장과의 관계성을 부인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향후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김문기 몰라 발언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현재 검찰이 왜 이러한 핵심적인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하겠나라며 사슬상 이재명 대표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은 자동적으로 박탈된다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동안은 선고권 피선고권도 잃게 된다 당원 자격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 당 대표직도 자동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2027년 대선 출마 가능성 자체가 막히게 될 것이 확실시 된다라고 언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 김문기님께서 해냈습니다 고 김문기님의 핸드폰과 또 노트북 그 안에 담긴 결정적 증거가 이재명이를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고 김문기님의 핸드폰 고 김문기님의 핸드폰